사실은 11조 개념도 이런 마태복음을 찾다 보면 있어요. 11조 하는 바리세파를 지적하다가 11조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꽝이다. 그런데 11조도 패하지 그것도 하긴 하되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갖고 해라 양심 갖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게 근거가 돼요. 예수님도 반대 안 했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들으셔야 돼요. 바리세파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바리세파라고 생각하신다면 하셔도 되는데요. 예수님 제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세파들한테 너네 하던 것 계속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할 때 그게 의미가 있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 너네처럼 욕심으로 바치고 있는 건 꽝이야. 그건 보상 없어. 이 얘기해 준 거거든요. 고구절 갖고 와서 구약에서 하던 제도나 율법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덤빈 다른 율법은 다 거부해요. 구약에서 하던 거 다 거부해놓고 11조도 악착같이 지키자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한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는 건 하느님 걸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소득 중에 10분의 1은 바쳐야지. 그건 원래 하나님 거니까. 그걸 내가 안 바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11조를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데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바리세파의 제자들이지. 그것도 타락한 바리세파의 제자들. 원래 11조 취지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천국을 그걸 가지고 강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바리세파도 안 하는 짓입니다. 타락한 바리세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원래 원치지에 그렇게 있지도 않은 거를 그런 용도로 쓰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필요성 때문에 강요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는 11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세파한테 그렇게 11조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11조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때는 우리 회비 같은 연보라고 해서 이게 구제성금이에요. 부루유토끼 성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목사 월급도 주고 다 해결한 거예요. 이래시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식으로 적절하게 회비, 여건 되는 대로 회비 내서 여건 좀 더 되는 사람 좀 더 내고 그거 가지고 나눠 썼다고요. 이게 신약에 나온 문화입니다. 11조를 연보가 대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연보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연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갑자기 11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왜? 이렇게 당겨서는 장사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목사님들이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너 소득의 10분의 1 가져와. 하나님 거야. 왜 그걸 뭉개고 있어? 갑자기 이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여러분도 안 내면 애매하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를까? 다니면서 11조 되면 나중에 청구 못 갔다는 얘기 들으면 애매해지니까 사람들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비 아껴서 11조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11조 낸 분들은 11조 안 내면 천국 못 간다는 발상이 머리에 딱 박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11조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신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걸 요구하더라도요. 이상한 분들도 있으니까 현명한 분들. 지금 11조 반대하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분들 얘기 좀 들으시고 신자분들이 깨어나셔야죠. 성도분들이 깨어나셔서 나는 양심하려고 예수님 믿는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나는 내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 외식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신도들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못 내는 거고 형편이 어려우면 본인이 불우유신데 어떻게 더 냅니까? 그래도 나와라 같이 모여서 우리 양심 밝히고 성령 밝히자. 이런 데가 교회에야죠. 지금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 데를 또 있는 걸로 알아요. 이런 게 올바른 모습이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올바른 모습이다.